김해고등학교 야구부가 제74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김해고는 지난 20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광주 진흥고와의 준결승전에서 3대0으로 완승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부경고와의 4강전에서도 8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김해고는 오늘 저녁 6시 30분 서울 목동구장에서 강릉고와 우승 경기를 치릅니다. 김해고는 오늘 저녁 6시 30분 서울 목동구장에서 강릉고와 우승 경기를 치릅니다.